근데 연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? 연기를 할 수가 없어, 자연스러워도. 완전 찐인데? 근데 이거는 연기는 무슨 상관이야? 저 자연스러움이 연기가 아닌 것 같아서. 그쵸? 그쵸? 어디서 왔어요? 한국에서 왔는데 오하이오, 테네시아, 오르기에서 왔어요. 오하이오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영화, Caroline? 영화 원래. 네, 예. 우와요. 오마이갓. 가지 마, 미쥬! 미쥬야, 영어 안 했습니까? I go out with someone like the 편지를 ello팅하게 해%. 아, 진짜요? 천천히 해주세요. 천천히 해주세요. 내가 입맛 정도 해. 아니, 그냥 내가 책을 하자. 그게 아니고, 나도 되게 빨리 말하는 편인데, 영어로. 두 배로 더 빠르게 얘기해. 교포는 맞으시는 것 같은데? 교포들이 자신감이 많아. 그러니까요. 나도 어디 가든 개인적으로. 그치, 그치.